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사라입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결의 시즌, 금식의 때이기도 하고 또한 절기의 시간을 기다리면서요. 제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림은요. 그릇이고 질그릇입니다. 이 그릇 안으로 부어지는 물이 있는데 그릇이 깨끗하다면 이 깨끗한 물을 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들 준비되고 주님의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 그릇의 냄새가 배지 않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으로 주님의 물을 받아 세상에 이 물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결케 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관계와 결정과 가정과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집으로 준비되고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